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들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이 현대차그룹 전체 몸집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기준 카카오의 시총은 75조 2천억 원, 네이버는 69조 6천억 원으로 이들 몸집의 합은 14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종목 시총의 합은 현대차그룹 3인방인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합친 것보다 크고 현대차그룹 전체 시총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